이 여름을 대국 국립공원당국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. 팬들이 나섰다. sbs 1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인 로스트아일랜드. 이하 정글의 법칙 2. 이 대국 대왕족의 채취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대국 국립공원 측이 이 여름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이 혐의로 고발했다고 통신사를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. 이에 대우 여름의 온라인 팬 커뮤니티인 이 여름 샐러리 일동은 7월 7일 성명문을 통해 대국 국립공원당국으로부터 이 여름을 보호해달라 호소했다. 지난 6월 29일 방송된 sbs 1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에서는 대국 남부트랑 지방의 꼬목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. 해당 방송에서 이 여름이 수중에서 대왕족의 세계를 발견해 채취했고 예고 영상에서는 출연자들이 대왕족의 시식하는 모습이 담겼다. 이후 대국 현지 언론은 정글의 법칙팀이 채취한 대왕족의 가 농림부가 발표한 멸종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이기 때문에 채취 및 취지식 할 수 없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파트 약 76만원 내 벌금 또는 노년 이하의 승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.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국 국립공원 측은 해당 장면을 문제 삼으며 현지 경찰에 관련 수사를 요청했고 이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. 이에 대해 이 여름 팬들은 이 여름은 그러한 행동이 문제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된다. 여, 이미 지난해 11월 30일 다른 출연진이 바닷속에서 대왕족을 사냥하는 장면이 방송된 바 있지만 당시 촬영 현장이었던 몰디브에서는 해당 장면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. 곧 지적했다. 이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진은 사전에 제작진과 촬영 콘셉트 등 최소한의 협의를 진행한다. 당연히 이 여름도 촬영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여러 수칙들을 제작진 측으로부터 전해듣고 촬영에 임했을 것이다. 여,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스포트라이트가 이 여름에게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부당하다는 생각이다. 고 주장했다. 아울러 이 여름 팬들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에서 책임지고 배우 이 여름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길 강력히 폭포하며 추후에 두 번 다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촬영 현장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바란다. 고 당부했다. 한편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7월 5일 뒤 늦게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.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. 고공식 사과 한 뒤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. 이 여름 소속사 측은 7월 7일 현재까지 대구 국립공원 측으로부터 이 여름 소속사 측은 7월 5일까지 대구 국립공원 측으로부터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글자막 by 한효주